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선물해주는 정말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서 추천해드리는 라이프 체인저 코치 책추남의 오늘 1월 1일 새해 책은 제가 작년 1월 1일에도 추천해드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으로 새해를 열면 좋을까 고민해보다가 다시 아 이 책 다시 한번 1월 1일 날에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시 게이 핸드릭스의 다섯 가지 소원이라는 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 핸드릭스 박사의 실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게이 핸드릭스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된 바를 보면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연설가 인류 기업고증 전문가 핸드릭스 재단의 설립자로 197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를 취득하고 이후 콜로라도 대학에서 21년간 재직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다섯 가지 소원의 비밀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의 책은 전 세계 17개국의 번역 출반되었으며 델컴피터, 휴렉패커드, 모토롤라 등 800명이 넘는 초인류 기업의 간부들이 그의 코칭을 받았다. 그가 설립한 핸드릭스 재단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수십만명의 삶을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최근에는 스프리추얼 시네마 서클을 공동 창립하여 세계 70여 개국의 역동적인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자, 뭐 또 다재다능한 1인을 저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이제는 뭐 젊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지금 이 100세 시대, 120시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보았는데요. 거의 뭐 계획을 짜면 며칠 못 가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작심 3일의 것인 것 같고 또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전체 제가 이 책춘함을 통해서 여러분께 꾸준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오리의 의식인 애고의 의식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백조의 의식인 참나의 의식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분별한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애고의 헛된 꿈인지 참나의 참된 꿈인지를 분별하는 게 먼저다. 또 그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는 뭔가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언젠가 또 소개해드릴 절판된 책인 목표 없이 성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목표를 꼭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이 삶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다 살다 보면 열리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좋다라기보다는 서구적인 방법보다는 동양적으로는 그러한 방식들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의 진로 상담 분야의 전설로 알려진 존 크롬홀치 교수가 얘기하는 The Planned Happenstance 우연성의 계획된 우연성의 법칙이라는 진로 이론하고 또 이제 특히 21세기에는 맞닿아 있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보면은 그러한 어떤 진정한 우리 내면에 참된 꿈을 찾기 위한 좋은 팁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언제나 이제 책춘함 소개하기 전에 요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책춘함을 통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가능한 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그리고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인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스텝으로서 정말 우리가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서로 퍼뜨려 줄 수 있다면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 의식의 작은 변화들을 꾸준하게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의 의식의 작은 변화들 그것이 모인 우리 집단의식의 변화들 그것을 인한 문화의 변화들 그 문화의 변화들로 인한 많은 파생적인 변화들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여태까지 보시면 전 세계 6.25 전쟁 이후에 가나보다 못 살던 나라 가나보다 바로 위에 있었죠. 전 세계에서 제2의 빈국이 지금 경제 10대 11대 경제 강국으로 또 성장을 했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 바로 그냥 민주주의로 넘어온다라는 식으로 중간에 어떤 과도기가 없이 충분히 그것이 이렇게 무르익을 시간이 없이 그냥 획획 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민주화율을 보면 일본 다음의 민주화율을 이룩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저희 마음에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것들 자체가 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참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라인강의 기적보다도 한강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제 시각에서 지금까지는 보이기는 우리나라의 그 문제의 근원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행복들을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갤럽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행복도가 거의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코소보, 이집트 이런 어떤 JTBC에서 한 방송 손석희 씨가 한 방송을 봤을 때 거의 내전이 있는 나라랑 행복도, 긍정도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내면에 어떤 많은 전쟁들을 계속 겪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뭐 학창시절에는 성적 갖고 입시 전쟁하고 또 들어가서는 대학 가서는 스펙 전쟁하고 그 다음 취업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뒤로 다시 또 뭐 하우징부터 시작해서 교육비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노년에 대한 자금 없이 그냥 그 빈곤층으로 떨어져가는 아주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역동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이루는 그 뼈대가 있는 중심이 돼주는 자기의 기본 철학을 갖지 못했다는 것 또 우리 사회가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을 앞서 버렸다는 것 압도하고 있다는 것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전세계 또 조사를 보면 세상에서 전세계에서 돈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어디냐 할 때 우리 상식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소개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돈을 제일 중시하는 나라로 나옵니다. 결국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을 압도해 버리고 있는 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추남스쿨로 통해서 여러분께 애벌레적인 그 물질문명을 물질문명이 실제로 정신문명에 압도된 상태를 꽃들에게 희망을 해 애벌레 상태 그래서 그 기둥 벌레 기둥을 기어올라가는 삶을 너무 잘 상징해 준다고 보고 있고요.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나비의 상태 우리나라에 우리에 있는 백조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러한 의식들이 조금씩 저변을 느리지만 작지만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책추남에서 추천드리는 책들 꼭 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책추남 여러분 함께 좋아요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해 주시면 바로 잘 캐치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에도 제가 오픈 채팅방 책추남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벌써 한 30명 넘게 함께 대화 나누고 계신데요. 옆에서 보기에도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대화들이 참 좋고 그래서 함께 거기서 대화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또 네이버 카페에도 책추남 북튜버라고는 이름으로 주소로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개설해 놓았으니까 함께 와서 의견 주셔도 좋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책추남 함께 이렇게 공유하기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같은 맥락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살아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시장은 책을 함께 소장해 주는 것에서 또 자본주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 에너지의 흐름이 또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참여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책 맨 뒤 책을 구매하시면 맨 뒤에 또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워크북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 책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유명한 배우와 함께 자신의 대역을 하고 자신이 멘토가 되는 역할을 해서 실제로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영어 버전으로는 무료 워크샵 시트도 나눠져 있으니까 그건 제가 카페에다가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워크북도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물론 재밌네요. 이거를 추천한 분이 신과 나눈 이야기 릴 도널드 월시가 추천 글을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커다란 선물을 줄 것이다. 하나는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꿈과 목표를 빠르게 구체화질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책은 그 이야기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질 만큼 재미있고 가슴이 따뜻해지며 또 유쾌하다. 꿈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로서 이 책은 아주 강렬하고 새로운 발견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약속한다. 내가 다섯 가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스피리추얼 시네마 축제였다. 축제에는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용기를 주는 영화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다. 특히나 그 축제는 나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유람선 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게이 핸드릭스가 있었다. 핸드릭스와 나는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가 잡담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우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읽게 될 이야기를 그가 마쳤을 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핸드릭스 이걸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다행히도 그는 내 말을 실행에 옮겼고 이제부터 당신은 그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기법 하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꿈을 실현하는 방법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원한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시작이 되죠. 인생을 바꾼 그날의 대화 아주 오래 전 나는 굉장한 선물을 받았다. 대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그 선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힘에 불을 붙여서 내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이다. 그 후 나는 이 힘을 나날이 강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법도 찾아냈다. 그 힘과 기법 덕분에 나의 모든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한다. 당신과 바로 그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 목표는 당신이 놀라운 치유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기법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당신에게 바로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나도 똑같이 부탁을 하겠다. 이 선물을 통해 당신의 꿈과 소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라. 그리고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들 또한 이 힘을 이용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먼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 이 이야기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다. 자, 이거는 제가 책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고요. 영화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헤매고 있을 경우 목표 없이 혼돈스러운 시기에 어떤 파티의 여자친구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파티에서 우연하게 만난 한 인물 실제로 알고 보니 이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영성 리더였던 분이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분에게 대화, 질문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 생에 뚜렷한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아주 충만하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한번 그래서 다른 책들을 먼저 좀 발취된 부분들을 좀 낭독해 드리고 맨 뒤에 간단한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명상에 잠겼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바위를 빙돌아 흐르는 강물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된 이치가 숨어 있었다. 바로 돈도 결국 에너지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 말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장벽 즉 강의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바위라는 것을 나는 살고 싶지도 않은 집에 집착하면서 배우자가 파트너가 돈을 마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또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체크하는 걸 보니까 돈도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너지에서 어떤 에고적인 블락이 그런 것들을 또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때 적어둔 목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항목들이 더 있었다. 작성을 마친 목록의 분량은 무려 12페이지에 달았고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매듭지을 때마다 내 안 깊은 곳에서 신선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었다. 마무리 지은 일이 새빨간 거짓말을 실토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을 때 특히 거기서 분출되는 에너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힘은 정말 강력한 것이었다. 나는 내 그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마무리하는 행위의 힘을 활용했을 텐데 우연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끄짐없이 떠들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 실어 전 학년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마땅하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나는 30대가 된 후에야 비로소 경지에 이른 스승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것이다. 목록에 적힌 일들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한 나는 먼저 그 중에서 가장 내키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일 테니까 말이다. 첫 번째로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은 내 삶을 거쳐간 수많은 여성들에게 과거의 거짓말을 털어놓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 여자들 중에는 바로 내 딸과 그의 엄마이자 나의 첫 번째 아내인 린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했던 어떤 것들을 쭉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된 한 해밀턴 박사의 연설은 마치 나를 위한 연설 같았다. 그의 메시지는 내 영혼을 깨웠다.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안주하지 마라.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정을 주겠다는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마라. 안정이라는 망상을 쫓아 자유를 버리고 나면 다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가슴의 소리에 따르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가득할 것이다. 자 이 얘기들이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조세 캔벨이라는 신화학자가 한 얘기와 함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조세 캔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신화학자 조세 캔벨은 영웅이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신만의 블리스 블리스는 블리스 천복, 지복, 경혜감, 매혹, 신비, 희열 등의 의미를 찾아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거대 흐름에 휩쓸려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가늠하지 않고 급류에 휩쓸려 갈 때 그 흐름에 대항하여 태어난 고유 의미를 찾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얘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은 캔벨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곧 영웅의 여정이다.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저는 이제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의 제 해석법으로는 스스로 이거는 이제 self 우리 안에 true self 참된 나비며 참된 백조인 우리 안에 셀프의 파워로 에고 자아는 에고죠 우리 안에 미운 오리 습기이자 에벌레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 에고의 force의 힘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소개해드렸던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의 말처럼 혹은 마더테르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우리는 그래도 감나물려에 살아가게 되는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또 하셨던 그리고 모래시계의 실존 인물이셨던 저희 멘토께서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하셨는데요. 국가로 움직이던 5인 안에 드셨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고위직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하셨던 얘기가 요즘도 저랑 독서 모임을 계속 하시면서 가끔 대화를 나눌 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고개라도 한번 까딱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타임즈,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쭉 모아놓은 책을 보셨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언급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이 언급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때도 있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설치 저희 한국이 이제 또 세계적으로는 영향력이 그렇게 초강대국에 비해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또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본다면 어떤 의미가 남을까 우리가 죽은 후 몇 명이 우리를 기억해 줄까 50년 후에, 30년 후에, 10년만 지나도 무엇이 우리를 기억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글쎄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위대한 이해를 살면서 가질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일들을 위대하게 하며 살아갈 수는 있다. 라는 말들. 저는 작게도 보면 생활의 달인데 나오시는 분들도 자신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몰입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셀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보면은 농부들이 미를 수확하면서 그 몰입을 경험하는 경지를 잘 묘사를 해놨는데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무리 겉으로 큰 사람이 돼도 에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한 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애가 아무리 작은 삶을 살더라도 그 작은 삶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트루 셀프에 연결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감히 위대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세 캔벨이 얘기하는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영웅으로 이 영웅의 여정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작은 바른 게 아니라 에고에서 우리가 셀프로 우리 셀프를 찾고 그 셀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 이게 뭐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여정이고 아벌레가 나비가 되는 여정이고 갈매기 조나단이 그냥 갈매기 무리떼에서 갈매기 조나단으로 성장하는 거고 해리포터가 찌질한 먹을, 고아 먹을에서 위대한 마법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신데렐라가 한여에서 왕비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모든 민화, 신담, 위대한 종교, 위대한 어떤 경전 아니면 이런 것들에 모두 다 공명하는 똑같은 이야기 인간은 누구나 우리의 작은 인간 작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라이프 게임의 가장 건강한 현재까지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절 이것 또한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안주하지 마라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마라 안정이라는 망상을 쫓아 자유를 버리고 나면 다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가슴의 소리에 따르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가득할 것이다 그 얘기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또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지금 있는 걸 현재 거를 다 버리고 간다 이건 또 흑백적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을 아주 잘 공존시키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다른 일에도 수많은 궁금증이 생겨났다 사소한 말다툼이든 큰 싸움이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은 사실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연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차단하는 방편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좋은 기분이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기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정말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크릿에서는 feel good을 얘기를 하는 것 아브라함 힉스도 제리 힉스도 에스터 힉스도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언제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이것을 근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에고의 디펜스 반응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을 딱 시나리오를 잡고 그래야 안정감 거짓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외부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라이프 게임의 첫 번째 철학을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이다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어떤 우주는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과 같이 또 다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의 역사는 역경을 헤쳐가는 법에서는 수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나 좋아진 기분을 유지하는 법 따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자 이것도 정말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식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겠는데 삶의 인식 레벨을 따라잡도록 하는 데는 정말 수행이 필요한 듯 합니다 그 수행을 유쾌하게 말씀 주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요 사이토이토리 씨가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시죠 여러 가지 제가 책춘하면서도 꽤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책들이 핵심 질문이 책들의 우리 마음 구석에 다른 책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실인가 효과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고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졌는가 이 얘기는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과 또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진실입니까 100% 진실입니까 당신이 그 100% 진실이 아닌 거짓을 믿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라는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에고 게임을 해체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죠 내게 찾아온 변화 아까 스승을 만났을 그분의 이름이 에드였답니다 에드와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나는 어릴 적부터 간절히 바랐던 충만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경험은 점점 잦아지더니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슴 깊이 신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이 바로 명상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선명상 젠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식 중 수식관 브라스 카운팅 이게 이제 호흡을 카운팅 한다는 것이네요 이용해 명상에 임했다 후에 나는 이 방법으로 평온에 이르는 방법을 깨우치기도 했지만 내게는 좀 건조하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명상 선생님의 좋은 대로 하루에 2시간씩 명상하는 것은 빡빡한 나의 일정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1973년 초월 명상 트랜센덴털 메디테이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비틀즈에도 영향을 준 아주 그때는 파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였다 초월 명상의 기도는 선명상의 수식관보다 내 몸에 훨씬 더 잘 맞았고 하루에 20분씩 두 번만 하면 되는 것도 부담이 없었다 초월 명상 단체를 통해 초월 명상의 다양한 상위 수행 방식도 계속 배워나갔다 수행 방식 하나하나가 훌륭해서 그 단체에서 약속한 좋은 결과를 모두 이룰 수 있었다 내적으로는 평화와 조화가 생겨나고 외적으로는 능률이 오른 것이다 이제 명상은 샤워를 하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이후 샤워를 걸은 날은 있었지만 명상을 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니까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은 점차 열리게 되었다 나는 바로 이런 변화 때문에 나의 네 번째 소원을 현실로 만든 강력한 경험도 일어날 수 있었은 것이라고 믿는다 제가 책춘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책춘함 라이프 체인저 코칭은 하나의 툴킷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연장을 준다기보다는 그 연장들을 잘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툴킷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은 방법 방편에 매이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 라이프 게임 스킬셋이 네 종류인데 스탑 멈추고 그 다음에 플로우 흘려보내고 세 번째 루트 연결 깊게 연결 뿌리 내리고 네 번째 플라이 상승하기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세계에 나와 있는 전수행법을 다 카테고리화 네 카테고리화 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것도 그것은 내게 가장 편안하고 맞는 방식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 어떤 사람은 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메디테이션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해 본 결과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두 번 정도 아침 일어나서 자기 전에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이다라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 두 시간이다 한 시간이다 아니 이거는 15분만 해야 된다 이거는 또 하나의 에고 게임에 휘말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독트리 나 도구마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에고 게임은 전 영역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TV 대실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재미있는 본인의 어떤 깊은 체험을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 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당연하다 신은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신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을 생각하는 대신 느끼는데 나의 모든 의식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신을 느끼는 경험은 내게 30년 전까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순간적인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깨달음은 더욱 심오한 발견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내 몸의 어떤 부위에든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의안이 느껴졌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깨에 긴장이 느껴지면 몇 초 동안 그 긴장에 의식을 집중했다 그러면 이내 긴장이 사라지면서 달콤한 이완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긴장이 눈녹듯이 사라지면서 이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식을 좀 더 집중하다가 실로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완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긴장이나 통증, 허기가 느껴질 수 없죠? 좋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는 늘 표면적인 감각에만 초점을 맞춰 이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나는 이내 몸 구석구석의 이완을 찾아 나섰고 의식을 집중하는 곳 어디에서나 이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러한 감각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감각에 집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더욱 충만해진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이런 감각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감각이 다른 사람들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깨달음이 주는 하나된 느낌이 좋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 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과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그래서 세미나나 상담 시간에 간단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피곤해하거나 두통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두통이나 피로의 감각에 뭔가 변화가 느껴질 때까지 정신을 집중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피로나 두통 안에 혹은 주위에 다른 감각이 숨어있지 않은지 잘 찾아보라고 했다 몇 초 심지어 몇 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 안에 느긋한 이완을 발견했다 그렇게 새로운 감각을 알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을 맛보았다 처음에 나는 이 감각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내 세미나를 듣는 학생 중 한 명이 이를 본질적 신성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마치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학과 교리 공부에 갇혀 잃어버렸던 느낌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더 이상은 교회에 가르치며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을 쏟아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내가 순수한 의식이라고 부른 그 감각이 사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영혼의 정수라고 결론 지었다 나는 거기에 동의했지만 그 감각이 본질적인 신성인지 순수한 의식인지 판단하는 것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사실 그것을 뭐라고 부를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덕분에 특별해진 일상이다 이 내용도 여러분 제가 책춘함을 통해 많이 말씀드렸던 심층종교, 표층종교의 구별 그리고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 기독교계를 좀 살펴보셔도 표층종교가 무엇인지 심층종교가 무엇인지 또 제가 또 다른 종교들은 많이 알지는 못해서 듣기에는 불교에도 그런 현상들 이것들이 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건 뭐 명백하게 보이는 시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쭉 한번 보시더라도 언제나 그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내려옵니다 하나는 교종,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의 체계를 세워가는 쪽으로 심종 그래서 정말 체험과 신비체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쭉 나와서 교종 쪽으로는 이제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학생이라고 불리는 학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심종 쪽에는 수도승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쇠대 문명이 그동안 지나오면서 교종이 항상 심종을 억압하는 시간들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많이 박해와 그런 속에서 더 깊이 영성들이 개발이 되고 또 어느 순간 또 심종이 교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들이 다시 융합되고 통합되면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갈라지고 그래서 몇 면이 흘러가는 어떤 음향의 역사들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교리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영혼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다 그리고 그 현상들의 모습에 관해서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하고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또 나온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이미 할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할머니의 사랑은 처음부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내 세포 하나하나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나 또한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의 사랑은 다른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항상 여기에 있을 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추구해서는 결코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게 뭐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도 여러 가지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냥 내가 바로 그것이다 I am love, I am happiness에서 시작을 해야 이 여행의 어떤 비효율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소원을 쓰는 또 여기가 나옵니다 행복이란 우리 감정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는 데서 오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틈입의 시공간 우리의 에고포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것이 아닌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틈입의 시공간 스며져 나올 수 있는 틈입의 시공간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명상과 또 제가 잃어버린 기도에서 소개해드린 느낌 기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목표가 이제 목표를 앞으로 이제 또 하는 법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몇 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당신의 심장과 영혼 안에 울려퍼지는지를 아닌지를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난 30년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목표 달성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만 한다면 말이다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소원이 있었다 당신에게도 몇 가지 소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소원을 실현했다는 만족감에 숨을 들이쉬고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된 삶의 축복 속에서 숨을 내쉬는 것이다 한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소원을 실현해갈 의지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낯선 남자가 내게 의문을 제시하고 인생을 바꿀 질문을 해준 것에 대해 난 늘 감사할 것이다 또한 내가 당신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 덕분에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함께 살펴본 기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의 앞날에 언제나 축복에 함께하기를 내 온 마음을 다해 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맞춰지지만 또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전해준 거는 있네요 나는 그 또 이제 한 배우에게 얘기를 한 게 그 목표의 문장들이 몸과 마음에 조화로운 파장을 일으키며 울려 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가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동안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내가 찾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문장과 문장 사이로 연결할 때마다 진실성과 가능성이 담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다 이 느낌과 감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의 헛된 꿈이 아닌 셀프의 트루 셀프의 진정한 감동 어떤 전율이 있는 그 감각을 가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실제로 방법론 간단하게 정리된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궁금한 그 방법론을 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파티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약속해야만 합니다 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래된 선물 내가 30대였던 시절 나는 굉장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였습니다 바로 그 선물 덕분에 나는 사랑과 돈 즐거움이 가득한 삶까지 내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선물을 받을 차례입니다 지금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전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다음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닥친 당신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 눈앞에 둔 당신이 한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대에 누운 당신에게 대답하게 해보십시오 가장 큰 이유로부터 아래부로 아래에 적습니다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다른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적어봅니다 내 삶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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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 이제 앞에 적은 이유를 당신의 다섯 가지 소원으로 바꾸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완벽한 성공이 되기 위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완벽한 성공이 되기 위해 바라는 건 뭐뭐시에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까는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이 소원을 내 삶이 완벽한 성공이 되기에 필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소원 세 번째 소원 네 번째 소원 다섯 번째 소원 앞으로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소원의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다섯 가지 소원을 이루는 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 굳이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지금 당장 현재형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다섯 가지 소원의 기족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다시 나는 내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다섯 가지로 적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보셨으면 기억해야 할 것 당신의 소원은 언제까지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다섯 가지 소원 과정을 이용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즐기며 당신의 소중한 소원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이 소원을 공유하고 즐기십시오 작은 용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용기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리스도 텔레스 다섯 가지 소원을 이룬 인생을 사는 남자 게이 핸드릭스로부터 라고 쭉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떠오른 것은 여러분 과연 이번에 책춘함 첫 정모 너무 폭발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취소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장소가 감당을 못해서 지금 더 대기분들에게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 다섯 가지 소원이나 관련된 세 목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춘함 워크샵 형태로 한번 작게 한번 또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거 보고 여건 보고 한번 그러한 모임도 한번 실행에 옮겨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는 형태 상황 보고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언제나 사실 새해라는 것은 인간에게 리추얼적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걸 하나의 리추얼 의뢰 형태로 해왔을 때 거기서 주는 또 신선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새해의 이 다섯 가지 소원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다섯 가지 소원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에고의 소원이 아닌 툴스아프의 다섯 가지 소원을 실제로 함께 적어보시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족들과 혹은 스스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또 책춘함과 함께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변화에 기쁨을 누리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빌어보면서 오늘 다섯 가지 소원 마쳐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